돌려 말하는거에요 네 아스카님 다시 안녕하세여 야 15포인트 미쳤어 레드방어 맡기구요 관리 들어가면 사라지는거 같아요 호도맛 사탕이라고 말해주세요 생명금액기 그거 아저씨 제발지 발을 잘라주세요 음 모르겠다 죽기전에 맥주를 막쳐 마시고 설치해줘 관리자님 생각이란걸 한번받고 아니 생각을 했으니까 맥주자팡이 설치하지 패닝없이 클리어져 교육댐 뚫어봐 이제 신참왔으니 저는 4표를 넣을게 자 그러니까 녹빛염병 왜 저기 그렇게 됐지 체력회복량 정신형회복량 체력회복량 넣을게요 일단 체력회복 넣어주고 야 45포인트 씁니다 이거 터질래야 터질수가 없어 이거 아이고 맥주 아 그 찍을 계속 보여주세요 사진 늦게 해줘야되요 에이치 등급이죠 에이치 등급이라 일단 타타냐가 지금 절제 2등급이 되었으니까 지금 절제는 어느정도 됐고 그러면은 자 용기 2 용기 2 아니야 정의 3에 용기 2인데 쟤는 아니 이번에 터지지면 안하면 돼요 등급 아는 방법 그러니까 이 포인트 있잖아요 2포인트면 대충 그 자인 등급이고 한 4등급이 테스고 5가 h 등급을 알고 있거든요 7이 w w 확실한건 아니에요 형님 안녕하세요 이거 확실한건 아닌데 대충 보고서 때려 맞힐 수 있긴 해요 얘가 7이죠 얘는 5죠 그러니까 얘는 아마 w w 라고 추정을 하는거고 얘는 그 아랫단계는 h 등급이라고 추정을 하는거에요 이건 짐작이에요 정확하진 않아 확실한건 정확한건 아니에요 그니까 이제 한명은 또 고용을 해야되는데 어떻게 조정을 해야될까 아니 고용할 자리가 없는데 그냥 이대로 갑시다 아 나방특재를 갖고 그랬나 뭐야 이거 아 상어구나 냉탕의 상어 아 저거 관리하기 좀 애매한데 일단 그리피 들어가고 하던대로 합시다 맥스웹 다타냐 그리고 근데 가브리엘이 지금 정의 3만 되면은 보면은 얘가 정의 3등급 미만이랑 용기 3등급이죠 얘 가브리살이 정의만 높여주면은 요방 들어갈 수 있어 어 요방 들어갈 수 있어 냉탕의 상어 들어왔어 잠깐만 하고 잠깐 이거 빼고 마오가 이쪽 들어가고 담코타 요기는 어가 그렇지 잠깐만 어 얘도 이제 가능하잖아 아 안되는구나 3등급 초가죠 야 그러면 지금 얘가 아카시아가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어 그럼 요거는 얘가 아토니 들어가면 되잖아 야 아카시아가 이거 갈 수 있어 이제 어 아카시아 이거 가능해 이제 1단계 어떤거 아 왜 하필 냉탕 상어야 냉탕 상어 잘 모른다고 야 미카엘라 들어가고 잠깐만 미카엘라 대기좀 타봐 아 근데 야 이것도 관리좀 미카엘라 서브를 해줄 애가 필요한데 아니다 미카엘라가 비명세기 두고 있으니까 다른 애가 보자 레드데미지 솔직히 봉에 레드데미지 같단 말이에요 체력 뻥튀기 가능해 어 얘 체력 가 얘 어차피 보면은 얘가 저거 뭐야 멘탈 1.2배 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서 멘탈 피해 받으면 오히려 나 나쁘지 않아 애착작업 애착 매우작업이죠 매우 낮음이죠 애착은 별로 안좋아해 어감은 높음인데 아 요것도 계속 패면 되는구나 잠깐만 나쁨일때만 저거죠 나쁨일때만 떨어지죠 나 와봐 나 들어가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핀 여기 들어가고 들어가주기만 하면 돼 냉탕사고는 잠깐만 델리라가 한번 들어가 봐 델리라가 냉탕사고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얘기를 그러니까 뭐 페이지를 읽어달라고 했어 애착의 가능성이 있어 그렇지 아 마법 데미지구나 아 이거 정신적 데미지죠 그렇지 뭐 세밤이면 끝나 어 다시 돌아가 이거 뭐야 잠깐만 야 냉탕사고 탈출했다 어디갔어 어디갔어 또 순간이동형이네요 아 저런식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요쪽 돌아왔으니까 이것도 그리핀이 나서줘야되는데 가만있다가 돌진형이야 이거 에베베베베베베 거리다가 돌진하고 그렇지 요쪽이죠 일단 와봐 뭐야 어디갔어 저쪽으로 갔죠 야 그리핀 와봐 그리핀이 냉탕상으로 잡아줘야겠어 그리핀 가자 아 아 잠깐만 제가 데미지 몇정도로 주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돼 잠깐 이거 그리핀 가지말고 잡취소하고 사무직 갈리는것 좀 볼게요 사무직 그래 사무직 한명 들어가 봐 아 사무직 한명 들어가는거 죽는거 봐야되는데 사무직 데미지 갈리는거 봐야돼 아 잠깐만 야 그리핀 잠깐만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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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리핀 데미지 절반 이상 받았는데 어 어디로갔어 요쪽이죠 아 사무직이 한명 저쪽으로 들어가야돼 이거 볼려면 중간에 있는데 죽는건 아니겠지 뽀글뽀글 뽀글뽀 중간에 있는데들 안죽죠 요쪽이예요 아 사무직 한명 갈아줘야되는데 이거 잠깐만 몇시간 아 방금 못봤어 다시 봐야돼 33 야 그렇게 높진않어 그렇게 높진않어 그러니까 그리핀 여일로와 그렇게 높진않어 그렇지 그런거 말해주지 마세요 제가 아직 제대로 확인 뭐지 공식적으로 확인 안한거는 말해주지 마세요 같은곳만 돌았 아 여기 하나 둘 셋 넷 아 이렇게 가는구나 오케이 알겠어 때리고 나 들어가봐 빠져 뭐야 체력파 체력파 데미지 달았나 안달았죠 이거 이거 마탄 쏠 필요없어 나한테 나한테 여기 마탄이 있어요 이렇게 가는구나 오케이 아이 뭐 그리핀이 있으면 뭐든지 어? 뭐든지 그냥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봐봐 안 안 죽어 그리핀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모두 해결 해결 가능합니다 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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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하나만 키우고 맥스에 올리고 이쪽은 억압이죠 얘는 통째로 갈게요 이렇게 가자 일단 둘 둘 이속 느려지는 상황 어 보자 하면은 여기 한 번 더 억압 들어가고 에너지즘 절반 찼죠 네 감사합니다 얘 왜왜왜왜왜 잠깐만 얘 탈출하는거 아니겠지 본능 일단 뚫어봐 오케이 일단 탈출 안했어요 난 다 일로와봐 다 와봐 또 일단 그리핀이 결국 또 그리핀이 또 한 건 해줘야되거든요 잠깐만 잠깐만 그리핀 여기 있지 말고 잠깐만 야 가지마봐 가지마봐 나 가지마봐 왜냐면 그 빨간돈 나오면은 그냥 위로 올라가는게 낫거든 빨간돈 나오면 얘한테 부탁하는게 낫거든요 일단 모아놓고 그러니까 빨간돈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 둘 셋 넷개 쏘면 되요 그냥 그러면 대충 16 곱하기 4 저거 총 마탄 아니 마탄이 준거에요 특허 치매라니 보자 의문이죠 아이 뭐 의문이면은 뭐 어디어디야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그리핀 가자 아카시아 멘탈 왜 저래 그리핀 죽여 엄청 빠르고 강력하게 치라고 북광 그렇지 잠깐만 이거 내려가는 척 하면서 돌아서 요쪽에서 뒤 아 잠깐만 돌아서 뒤에서 쏠게요 그렇지 너네들은 그냥 여기서 쉬고 있어 어 마탄 페널티 없나요 저거 뭐지 저 저 로브 10정도 들어요 그리핀 가자 어 야 그리핀 지금 정이 4죠? 아 정이 5죠? 미쳤어 아 잠깐만 야 이거부터 박자 어 둘 셋 넷 저쪽 아래있죠 또? 직원들이랑 같이 있으면 안돼요 맞았어 한대? 안맞았죠? 아니 솔직히 맞아도 상관없어 어 그 다음 누구 잡아 요쪽에 있는데 잡고 그니까 진짜 쎄 요 어디로 갔어? 아래로 가죠? 같이 가 전투 아 전투광이구나 야 내가 얼마나 전투를 지겼으면 전투광이 떴어 뒤로 빠져 그리고 마닝 컨트롤 야 진짜 이거 진짜 감동적으로 쎄다 야 저거 잡아 그렇지? 아주 침착 아이 뭐 이런거는 뭐 한두번 봤습니까? 제가 한두번 사망 어? 한두번 잡아봤습니까 여러분들 해서 일단 얘 미카일란 들여보내고 미카일란 타타니아랑 맥스웹 메이슨 가브리엘 얘들때 다 아래로 내려줄게요 하고 다 일로와봐 다 자기자리 찾아가시고 그렇지? 얜 다시 어감이죠? 아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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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톤 그리고 그리핀 억압 하시고 타타냐 카브리살 카브리살 이렇게 해주고 이거 조금 더 뚫어주고 싶은데 아이 저 장점할때마다 로포인트 들게 하면 그거는 너무 너무 구데기죠 개사기총에서 구데기가 되는거야 이거 진짜 좀 와주고 얘네들 좀 아 잠깐만 아 이것도 동시링크 아니야 지금 5단계죠 동시링크 필요없어요 마땅 기분 나빠지면 뭐하나요 아무데나 총 쏴요 직원들도 죽을 수 있어요 그 총 맞고 직원들이 죽을 수 있다는게 좀 커요 클리퍼트 5개 억압 그리핀 요쪽은 통찰하무나 애착하고 어떤거 요 억압은 아카시아 들어가고 아 잠깐만 이거 별론데 일단 델리라바 한번 써봐 반납만 안하면 돼요 3 4 5개 그렇지 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런 느낌이라나 일단 저거는 어 업무 종료죠 이럴거면 어떻게 할거냐면은 야 미카일라 일로와봐 미카일라가 오버하인드 좀 관찰좀 하게 할게요 미카일라 뭐 끼고 있어? 비명세기? 그리핀 멘탈 좀 단단히 준비해야될거 같은데 소다 잠깐만 야 혹시 모르니까 미카일라 한번 애착 들어가볼래? 애착도 나쁘지않 잠깐만 애착? 잠깐만 애착 좋은데? 근데 신규환상체 보고있어요 신규환상체 신규환상체 지금 업데이트된거 보고있는거라서 신규환상체 지금 업데이트된거 보고있는거라서 야 애착 좋은데 이거? 잠깐만 잠깐만 근데 근데 ww가 이렇게 좋으면 조금 불안해 아잇 아 블랙이구나 이런 빛이 요iete prot inclusive 잠깐만요 차라리 아 관리자가 격리실을 감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되는구나 좋은 해였는데 비명세기 들고 있었는데 비명세기 다시 얻어야 돼 비명세기 얻을 수 있나? 얻을 수 있죠 딱이면 타격도 없어 그러면 아 패닝 없이 클리어해야 되는데 야 이거 아 패닝 아 진짜 S랭크 못 받았잖아 웃는 얼굴들을 낯선 동시에 서글퍼 눈이 서서히 덮고 있어요 알리우네 알리우네 저리쇼 돌아버리겠네 일단 교육팀 다시 열어주고 직원보다 중요 아 원래 직원보다 랭크 정도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알리우네는 다른 거 모르겠고 렉 때문에 그래 렉도 있어 딴 아 고용관리 필요 없는데 사무직 가 사무직 가고 야 이거 그냥 잠깐만 뭐야 뭐야 얘 이거 그냥 내 로보면 한 명 그냥 개깡패 한 명 가져올 수 있는데 야 이런 애 뽑아올 수 있어 나 아 지수해 전 돈이 좀 아깝고 나 진짜 개깡패 하나 데려올 수 있어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할 거냐면 마오 지금 저거 높으니까 30이 47 아 여기 애들 다 조금 애매한데 조금 애매하죠 그럼 그냥 마오가 직접 저기로 가자 마오 지휘 올려봐 지휘 2등급 올리고 그렇지 너 이리로 와 하고 한 명 고용할게요 샬롯 그렇지 사랑 그런 거 돈으로 사 5성 직원 살 수 있어 비명세기를 아 잠깐 그리핀이 비명세기 끼는 거 조금 그런데 아카시아랑 일단 마오가 비명세기를 끼면 잠깐 그런 마오를 어떻게 할 거냐면 직원 강화해서 용기만 업그레이드 해주자 그렇지 맞아도 단단하게 마지막 게 뭐였어 한 명 더 고용할게요 적당한 해 한 명 고용하자 정의는 왜 안 올라가 이거 안 눌려 잘 3등은 필요 없어 아니 정의 하지마 정의 좀 많이 먹힌다 카티아 들어왔지 카티아는 수트를 뭘 입냐 일단 소다 입고 잠깐만 카티아가 비명세기 끼고 마오는 그냥 소다 낄까 마오는 소다 낄게요 자 갑시다 네 절제가 나쁘지 않은 뭐야 아 뭐야 근세인 줄 알았잖아 아이 무슨 근세 비슷하게 생긴 게 지금 막 자리를 차지했어 아 근세 아니면 저리 치워 근세 아 진짜 근세인 줄 알았는데 일단 그리핀 억압 들어가고 억압 들어가고 보자 타타니아에 계속 들어가야 되나 맥스에 들어갈게요 가브리살 잠깐만 타타니아 억압 들어가면 얘가 지금 화이트 별로 못 받아치니까 가브리에 계속 들어가고 어 이쪽은 레드는 버티나 레드는 똑같죠 아예 메이슨 한번 들어갈게요 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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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라 아니 아 잠깐만 why 모르는 것들이야 아 잠깐 이거 좀 위험한데 델릴라가 델릴라가 이거 관리해봐 한...잠깐만 주...주 색은 이루는거 한색이요 델릴라가 일단 통찰한번 들어가고 위쪽은 지금 마오랑 잠깐만 마오랑 얘랑 싸우면 누가 이겨 얘가 비명스 얘기? 얘는 뭐야 레드 저거니까 이쪽은 어...애착 이쪽에 애착보낼게요 어...이렇게 가자 통찰은 요거밖에 안썼죠? 괜찮아 우리 뭐야 우리 그리핏이가 대기중이야 언제든 얘는 이거 관찰...관찰중에 저걸 해야된다 했죠? 저걸 안보고 있으면은 헛짓을 할거...헛짓을 할거 같애 내려가봐 어... 야 바로 미쳤는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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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핏이 아래쪽 가면 안돼 일단 카티아가 아래쪽으로 갈게요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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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카티아 아래쪽으로 보내봐 잠깐만 쏴주고 탈출은 안하죠 일단? 한번더 쏴줘 오케이 일단 살았어 하고 카티아 다시 올라갈게요 보자 일단 세이프야 보자 일단 세이프야 격리시 감시 카메라 범위에서 벗어나자 파고드는 천국에 클리포트 카운터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해당 여사님 나타난 이후에도 천국의 결리시를 보지 않자 클리포트 카운터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아 그런식이구나 오케이 어떤식으로 되는지 알겠어 일단 레벨 2자에 몇 명은 그리핀 들어가고 다코타 이쪽 크리스토퍼 얘는 이거 관리 가능했죠? 관리 가능하고 통찰 들어가고 잠깐 이렇게 한번에 들어가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칸 이거 한번 혹시 모르니까 통찰 일단 해놓자 이거 아 잠깐만 이거 빼 그러니까 이거는 관리 저거하는 도중에 탄 쏘는거 나오는 아래 표시등이요? 지금 제가 쏠 수 있는 탄이에요 이거 애들 체력 올려주고 이거는 그 레드 보호구에요? 레드 보호구고 칠은 이거는 환상체 느리게 하는거고 팔은 어 소멸 저런거에요 어 다 모여 여명은 이번에도 다 모이자 그러니까 한눈 팔면은 한눈 팔면 저거 하게 하네 저거는 그러니까 쟤는 저거 하나만 관리를 해야되네 패닉없이 클리어 패닉없이 클리어 망했죠? 클리어 하는 순간에 패닉 없으면 되는건가? 난 다 위쪽으로 갔죠? 얘네들 일단 다 코타가 들어가? 사무직 불쌍해 왜그래 아 잠깐만 야 1벌 있잖아 1벌 나오면은 일단 미리 사무직들 다 없애버리고 1벌 관리하면 되겠구나 제가 어떻게 보니까 의문 또 의문이죠? 아이 뭐 의문은 아이 진짜 몇번이고 몇번이고 제압을 있지만 제압도 충격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피 출동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봐봐요 이쪽으로 들어가잖아 이쪽에 만약에 사무직이 있으면 사무직 죽는것 때문에 얘 멘탈이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사무직이 먼저 바랄라로 보내버려 총탄 계속 차요 계속 차요 그냥 어 이렇게 차 바랄라로 보내버리면 돼 에? 진전이 없다고요? 이정도면 진전 꽤 많은건데? 둘 잠깐만 어디있어? 그러니까 이런애들을 바랄라로 보내면은 얘 멘탈이 깨질리 없어 얘 멘탈이 깨질리 없어 이러면 어디있어? 저쪽 둘이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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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가자 마탈이 활용도 체력채워 체력채우고 이쪽으로 이런애들 먼저 바랄라로 보내 어 그러면은 저거보고 멘탈 깨질일이 전혀 없어요 잠깐만 이것도 바랄라로 보내고 아 좀 잠깐만 야 동선 좀 같이 가자 근세화인들랑 비슷하다 자 일로와 제작진 생각부터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제작진 이거 생각했을걸요? 나 장담하는데 제작진 이렇게 쓰라고 만든거 분명히 진짜 이렇게 쓰라고 만든게 분명히 이 게임은 악랄하게 플레이해야 돼요 그렇지 의문 사라졌어 그리피 일로와 하고 이 부석 일단 쟤랑 둘 다시 들여보내고 들여보내 하고 이따와 타타냐 가브리엘 딱 해놓고 델릴라 안왔죠 이쪽 오시고 델릴라 일로와 한 다음에 다음거 정오죠 아 정오 좀 애매한데 사랑하면 닮는다 소리도 뭐야 그리피 억압 들어가고 포인트를 아 잠깐만 포인트 높은 것만 관리하자 얘 억압 억압 넣어주고 이거 억압 포인트 많이 줄거에요 그리고 애착 사무실은 문과라 매척탕이 아니고 진득하게 게임할 수 있지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요 어 땅땅땅땅땅땅땅땅땅 타나가기야 다리차오른다 가야겠다 저거 뭐야 나 맥스에 일로와 맥스에 일로오고 요쪽은 타타냐 또 동시점수 갈게요 동접자수 동접자수 늘려야돼 일로와 그리핀 일로오시고 요쪽 안톤 말고 어디갔어 아카시아가 지금 아카시아 멘탈이 깨졌구나 저거 다코타 저거 리노 아 랑월브레스는 뭔데요 이게 어디갔어 어디서 돌아오는 길이지 잠깐만 자 크리스토퍼 가봐 하고 아카시아 내려가 잠깐 아카시아 아직도 멘탈 별론가 아카시아 멘탈 별로죠 내려오고 나머지는 다 요쪽 피해 있어 피신 안톤 로봇퐁이 넘 로봇포인트 넘치니까 세이브포인트 내고 하는거 아님 예 그냥 뭐 세이브포인트 하고 이것저것 관리하면 관리하면서 터뜨리면 될거 같아요 그래서 터지고 관리하고 터지고 관리하고 보자 56 잠깐만 한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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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시아 체력 아 저거 다 회복됐죠 그러면은 나머니 일로와 얘도 일로와 얘도 일로와 그렇지 한 다음에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갔으면은 아카시아 들어가고 크리스토퍼 크리스토퍼 요쪽은 리노죠 리노 다코타는 없으니까 요쪽은 애착은 타타냐 얘가 지금 맥스웰 억압 그리핀 그렇지 해주면은 방만화 지고 다 넣으면은 예전 버전은 그래야되는데 뭐야 아 저거구나 무난하죠 지금 부금도 안바뀌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무난하면 부금이 안바뀌어 어? 난 다 중앙방에 넣어줄게요 야 여러분들 얼마나 무난했으면 부금이 안바뀌어 또 오고 오케이 업무 정지합시다 아이 뭐 패닝없이 클리어 아 못했구나 아 여기서 패닝하면 있었죠